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기자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매일 여러분들에게 가수 송가인의 최신 뉴스와 핫한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송가인의 소식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국의 인기 가수 송가인이 팬들의 사랑과 지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4월 25일, 송가인은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포스팅에는 사랑하는 우리 어게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귀여운 사진 한 장이 게재되어 있었다. 그 사진에는 송가인의 공식 팬덤 어게인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포착되었다. 그 선물은 아름다운 하트 그림이 그려진 특별한 샌드위치였다. 샌드위치를 더욱 돋보이게 한 것은 포장지에 있는 응원 메시지와 송가인의 사진이 담긴 스티커였다. 그 스티커에는 국민 가수 송가인 가수님을 어게인이 응원합니다라는 따뜻한 응원 문구가 적혀있었다. 송가인은 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가수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기회에 그녀는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크루즈 선상 팬미팅을 계획했다. 이번 팬미팅은 6월 1일부터 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부산에서 출발하여 일본의 나가사키와 구마모토를 거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3박 4일의 여행 일정이다. 이번 크루즈 팬미팅에서 송가인은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녀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라이브 공연과 함께 팬들과의 질문과 답변 시간 그리고 각종 이벤트를 준비하여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또한 크루즈 내에서는 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그럼 오늘의 매일 기자TV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송가인의 소식을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